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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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자. 의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 유전자가 반응할까? 안할까? 조건반사예요. 조건반사 우리는 이 수많은 조건반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하하 하면 저절로 유전자 켜줘요. 조건반사 그걸 자꾸 반복을 하면 결국 효과가 없지만 적어도 가끔씩 뭐예요? 그렇게 하면 왜? 옛날에 내가 하하하 할 때마다 엔도피 유전자 켜줘서 안 켜줘서 그 조건반사가 남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잊지 마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과학적 아닌 게 없지만 점점 더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야 그건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유전자가 더 뭐예요? 확실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송달송 반신 반이 하면 벌써 유전자의 반응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는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 결국은 선택의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가 어떻게 뜻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괴로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던 위 마라는 그때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곡에 가서 물 흐른 소리를 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찬찬해져요.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찬찬해지죠.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뜻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지난 강시간까지는 그것은 조건반사로 일어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에 유전자가 반응을 하거나 변화한다는 것은 그런 진, 선, 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유전자를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직접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생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기를 받을 때 과연 어떻게 돼서 유전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 아 아 아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X광선 X-ray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미쳐야 X-ray를 조이면 유전자가 파괴됩니다.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 유전자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X-ray를 많이 조이고 오래 조이고 하면 암 걸린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뭐만 들어오면? 방사선이 들어오면 암 걸려요. 그럼 그 방사선이란 게 뭐냐? 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방사선 빛이란 말입니다. 빛 방사선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햇빛 그래요. 그 햇빛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광선 그럽니다. 빛이 과학적으로 햇빛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햇빛이 뭐예요? 햇빛이라는 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해요. 상식적인 상식적인 그러나 햇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햇빛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전기예요. 전기 전기 해에서부터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전기가 올 때 우리는 전기줄을 타고 오면 전기라고 그러는데 전기줄 없이 타오면 그거를 파 라고 그럽니다. 파 그 무슨 파예요? 전기 파를 뭐라고 불러? 전자파라고 불러죠. 전자파 그러니까 태양광선은 전자파입니다. 엑스광선은 뭐예요? 그것도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그것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파란 건 파 파란 것은 파도 파죠. 그래서 파는 뭐가 있어요? 파는 파장이 있어요. 이렇게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드러운 파입니다. 그렇죠? 보기에도 부드러워 보이죠. 좀 더 부드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만 봐도 파동의 그림만 봐도 이런 파동은 어떤 파동이에요? 네. 평화로운 잔잔한 파동 그래서 그 파동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의 파동을 물결 그래요. 그래서 전자파를 우리말로 하면 전자결 그래야 돼요. 결 그래. 그래서 이 결에는 파동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은 어떤 파동이에요? 이런 파도가 저렇게 치면 우리는 무슨 파동이라고 그래? 성남파도 성남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런 걸 요즘 말로는 까칠하다 그래요. 인 까칠한 거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도 사람에게로 부터도 사람 몸에 전기가 흐르게 안 흐르게 전기 흘러요. 전기 안 흐르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 모니터를 다 붙여놨어요. 이 환자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럼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가 탁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니터가 일직선으로 나오면서 삐악 걸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기가 흘러야 살아. 그러면 사람 몸에 전기가 흐르는 그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구조든지 어떤 구조물이든지 그 속에 전기가 들어와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그 구조물로부터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옵니다. 어떤. 그래서 사람 인간의 몸으로부터 전자파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해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생체 전자파는 서로서로 말 안해도 우리 유전자들이 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전자파가 나오냐 어떤 생체 전자파가 나오냐 그게 다 묘하게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나중에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참 묘한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사람마다의 분위기라고 해요. 그 사람만에서 풍기는 그 어떤 에너지 분위기 뉴스타트 강의실이라는 곳에서 풍기는 에너지 뉴스타트의 분위기 그러니까 다 우리들 몸에서 발산되는 생체 전자파의 이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가 있으면 그래서 좋은 파가 있으면 그 분위기 그 에너지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발짝 딱 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좋은 파가 쫙 내 유전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뉴스타트 센터 마당에만 주차장에 차만 딱 세워도 마음이 편하죠.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생체 전자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환자들에게 참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암환자들이 노래 부르고 그렇죠. 웃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밝은 분위기 그렇죠. 암환자가 제일 피해야 할 곳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요양원을 잘못 골라서 어디서 가면 암환자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생생한 사람도 뭐예요? 다 그거 아주 보이지 않는 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이 밝은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쩌다가 팔자도 이렇게 사나와서 이제 죽는구나 이런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전자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가 있는 거예요. 그 생체 전자파 중에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파입니다. 그래서 뇌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뇌파가 나오죠. 그거를 여기다 안테나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전자파를 컴퓨터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뇌파에 크게 나눠서 자세히 하면 더 자세히 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눠서 이런 네 가지 뇌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베타파. 베타파. 까칠해요? 보통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보면 베타파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특징이 뭐예요? 파 하나하나가 자꾸 변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고 자꾸 변한다. 찌그만 것도 있고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 건 아주 까칠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잡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잡념. 잡념에 빠졌으면 괜찮겠지 그랬다가도 아이나 싫어. 이런 굉장히 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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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잡념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타파 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잡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좀 일관성 있는 편안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잘 될까 그거 자 걱정되네 마찰되면 그렇게도 한데 이게 그냥 계속 그래서 이런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대중들은 다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도 내 파부터 뭐예요? 스트레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좀 편안해 보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은 뭐예요? 주로 명상은 아 좀 복잡한 거 좀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막 의식적으로 막 막 조용한 방에 벽을 보고 아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내 노력으로 좀 정화시키고 편안하게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면 드디어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는 사람들은 명상하들 뭐 요가 불교의 스님들 참선 이래가지고 이제 와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예요? 그 그 참선의 명상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명상도 우리가 이상하게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뭐예요?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묘사하는 여러 단어가 사로잡혔다 빠졌다 빠졌다 더러웠다 젖었다 젖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무선적이에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무선적 표현이에요. 비동적 표현입니다. 참 미안하죠. 왜 우리 말들이 다 그렇게 비동적일까 그게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니까 기가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가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막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생기도 있고 그 생기를 막는 어떤 생기에 반대되는 사기 또는 살기라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기라는 에너지와 사기라는 에너지 즉 좋은 뜻과 나쁜 뜻의 사이에서 무엇에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선택에 갈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의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생기와 사기 사이 진선미와 그 반대 세력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파보다 훨씬 부드러워야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걸 알파파 라고 합니다. 알파파 알파파 이 알파파일 때 우리의 몸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의 생체처원자파가 이 뇌파로부터 시작한 알파파가 계속 여러분의 온 몸의 신경을 타고 흐른다면 그게 이제 회복입니다. 알파파 그럼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자 그러면 될까? 안될까? 할 수 없어요. 뇌파를 알파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 선 미 가 들어오면 아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바로 뇌파는 알파파로 변합니다. 베타파로 내가 내 자신 지금부터 알파파로 돼? 안돼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알파파로 잘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 심호흡을 할 됩니다. 보통 때 베타파로 되어있을 때는 우리가 약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면 뭐를 죽이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으면 뭐를 죽인다고 해요? 숨을 죽인다고 해요. 깜만 깜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숨을 죽이니까 무슨 공급이 잘 안돼?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산소 공급을 가장 방해시키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되면 몸이 긴장해서 저절로 배타파가 돼요. 여러분이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몸 속에 들어가서 피 속으로 매운 성분, 짠 성분이 흡수가 되면 여러분 세포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자, 피가 이제 모세력으로 내려가. 그럼 피가 굉장히 차. 젊은 엄마의 경우에는 유방으로 가서 젖이 돼서 나오는데 애들이, 애기들이 젖을 먹다가 자꾸 우는 애들이 쭉 배가 고파서 쭉쭉 밟다. 왜 그렇게? 젖이 너무 짜고 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짜고 매운 젖을 맨날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럼 그 애기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까칠하게 돼요. 신경질이 많고 그 엄마 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보기 전에 뉴스타트 한 번씩 거쳐가야 돼.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애기가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밖에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배 속에서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전혀 잘 우지도 않고 왜? 안에서 고생 시신 딱 하다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임신 중에는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태교를 해라. 좋은 뜻,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데 바쁘게 막 밥벌이 하고 살려고 하면 태교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태어나면 애들이 까칠해집니다. 신경질이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도 높고 이런 데서 임신이 돼서 환경이 좋으니까 좋은 성격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짜고 매운 데다가 고지방 식사. 삼겹살을 들이먹네. 거기다 막 튀긴 거. 뭐가 많아요?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 기름기가 많으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겹살 문화가 제가 1988년에 KBS에 나왔을 때 그때 막 삼겹살이 막 판을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방송 나가서 삼겹살 값이 과당해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상구 죽인다고 했어요. 진짜로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한국으로 못 나왔어요. 실제로 이상구 박사 납치 사례를 논의를 했대.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산협회 이런 데서 비밀결사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겹살이니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모세혈관 망. 여러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모세혈관 망이 이렇게 가는데 이 모세혈관들은 직경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 아참은 참 잘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야만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지금 현재 뉴 스타트 시작하고 난 뒤에 이게 적혈구고 적혈구입니다. 그럼 여기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 직경하고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기름기를 그냥 음식에 있는 기름기를 특별히 많이 쓰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져서 이렇게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 먹었다, 새우튀김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한 20분 후부터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끼리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막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맵고 짠 거 먹고 막 삼겹살 먹고 튀김 먹고 피자 먹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이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소아암도 많아지고 애들이 암 걸린다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삶다고 그러지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가 참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뉴스타트가 안 될까?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렇죠?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을 데모가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진리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텔레비에 나타나가지고 인기가 팍 올라가면 그때는 뭐예요? 반짝하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난리를 쳤잖아요. 여의도 KBS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건강식을 잡으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짜고 몇 개도 안 먹고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어떻게?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의 온 몸에 그 알파파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알파파 속에서 여러분의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뇌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있어요. 베타파보다. 감마파라는 게 있습니다. 감마파. 이 감마파는 저 그림에 안 나와 있는데 감마파는 그림을 그리면 너무 험해져서 안 그렸어요.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불규칙하고 더 까칠하고 감마파가 내내로 쫙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예요? 집을 막 부수고 끝나고 나면 후회할 짓을 한다고 그러다가 뭐예요? 아파트 20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뭐예요? 그러면 요즘 뭐가 발달했냐면 이 베타파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컴퓨터로 알파파를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 속을 어떻게 해요? 아, 편안하다. 나중에 무엇까지 나오겠어요? 나중에 보이지 않는 전파파로 전파파를 손길을 해서 희옥이가 지금 조용한 알파파로 여러분의 내 파는 지금 알파파입니다. 아, 정말 좋은 것을 배우고 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저 뒤에서 누가 희옥이 딱 조절을 해서 까마파를 쫙 보내면 여기가 갑자기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은 외부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군인들 어떻게 돼요? 상부에서 전파 보내는 대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봇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로부터 조정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거는 좀 있다가 그래서 명상에 빠지면 이런 파가 됩니다. 시타파라는 파가 됩니다. 이 파는 주파수가 알파파보다 훨씬 느립니다. 이렇게 되면 비몽사몽 또는 체면상태 자는가 싶으면 자는 게 뭐예요? 아니고 정신이 있어 그런데 현실하고는 뭐예요?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어떤 신호라도 주면 그냥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뇌 속에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무의식 속에 예를 들어서 체면술 걸릴 때 이런 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베타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관중 속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체면술을 걸리겠습니다. 네 사람만 나와주세요. 이 앞에 네 분 나오시죠. 그럼 또 안 나갈 수도 없다. 그럼 이제 여기 의자 놓고 앉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구 체면술사가 눈을 보세요. 하나 둘 셋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보여요. 하나 둘 셋 말똥말똥하는 여자 네 명이 다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때 네파는 시타파가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서 변했어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분들 다 네 분 다 베타파였어. 그런데 저 갑자기 저파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 공간 속에 나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내가 바꾼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 체면술사가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너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면술 같은 거 절대로 한번 걸려볼까? 그거 궁금한데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타인의 지배하에 뭐예요? 나의 생각을 타인의 지배하에 맡긴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체면술에 자꾸 걸리기 시작하면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체면 거는 자기 체면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보면 그런 방법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나를 체면 걸리고 체면술에서 비몽사물먹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독립적인 사고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입증해낼 수는 없어요. 그저 결과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착한 김혜옥이가 말똥말똥하고 있다고 그럼 찍어보면 네파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네파를 바꾸는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이 아직도 측정 과학적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무선적 에너지 미용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 중에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 선, 미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 그 진실 속에 그 에너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측정 불가능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진실 진, 선, 미를 알고 받아들였을 때 내 네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정신에도 힘이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그 정신력을 의학적으로 기계로 측정 가능해요? 아닙니다. 기계로 측정 가능하다면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야만 기계로 측정 가능해요? 전기라야만 돼요. 그런데 전기가 아닌 전기가 아닌 그런 정신력 영적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갑시다. 영적 에너지 에너지는 그냥 이이라고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전기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금방 베타파가 뭐예요? 원파파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 체면술에 딱 걸리면 걸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말은 안 들려요. 누구 말만 들리게 이 체면술사 말만 들립니다. 치열하죠? 그러면 이 체면술사가 내보내는 어떤 이상한 별로 좋지 않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면술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희숙 씨는 아희옥 씨는 내일 신세계백화점 시계방에 가서 로렉스를 하나 가져다가 내 사무실 철사랍 안에 나눠라 그러고 드라라 딱 해서 깨나요. 무슨 명령을 들었는지 기억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면서도 이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꿈자리가 안 좋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그 꿈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우리의 내 팔을 가지고 놀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팔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로레스 시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짓 악한 에너지 위로부터 나를 자유시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되면 오후 3시쯤 신세계 백화점 가라. 점심 먹고 좀 쉬다가 그때까지는 백화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3시쯤 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지? 그런 때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가. 나는 시계 다 있는데 이 세상에 또 시계를 보고 가보고 싶어. 이 세상에 또 로렉스 남자친구도 없는데 갑자기 남자 시계를 보고 싶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 에너지의 장난감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계 좀 보여주세요. 특히 묘하게 점원이 갑자기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시계 끼고 뭐예요? 가고 싶어. 그러더니 이상구 박사 사무실에 가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이 그런 진짜 진선미가 아닌 그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 반대편의 에너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맘에 안 피어나고 밤에 불 끄고 누르면 뭐예요? 자꾸 잡것들이 보이고 잡생각이 나고 하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박수 이거를 알아야 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차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면 나중에 그게 습관성이 돼요. 그래서 요즘 분노조절장애증 공황장애증 이 장애증이라는 말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무서워도 뭐예요? 어 무서워 무서워 근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조절이 좀 됐는데 요즘은 뭐예요? 어 무서워 그러면 조절도 안 되고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무러치고 이런 게 이제 공황장애야.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노조절장애증은 뭐예요? 누가 화를 돕고 돕고 그냥 이 새끼를 그냥 뭐예요? 한방 내치러 하고 싶은데 아 참아야지 조절이 됐어. 이제 누가 화를 돕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가버려 이 주먹이 제가 어떤 분은 아는데요. 저절로 나가면서 자동차 유리창을 그냥 손을 다 쳐요.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런거죠. 그래서 이 조절을 하려면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랑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사랑에너지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에너지가 있어야 분노 증오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에너지 상태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악감 쪽으로 사기 쪽으로 감이 슬슬 잡힙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뇌파를 연구를 해보면 그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마파도 뭐를 잃었습니까?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이타파도 뭐를 잃은 파예요? 이성을 잃은 파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만이 진짜 우리의 순수한 이성 판단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합리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뭐냐 델타파라는 겁니다. 수면파입니다. 이 델타파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고라떠져 버려요. 고라떠어지면 누구 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자파에 뇌파에 생체 전자파에 우리 유전자들은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 너무 묵직하네요. 핸드폰 이거 전자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세요. 적어도 한 병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는 약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딱 붙이고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이러고 나면 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요? 안 해요? 뜨거워집니다. 아마 그렇게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강력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뇌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변질이 돼서 방사선처럼 그래서 뇌종량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온 세계 의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조금 이어폰을 하든지 그렇게 써야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한때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 보세요. 또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전자파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는 뇌 속으로 들어와서 이 뇌 파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전자파지만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 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중한 하나의 결론을 내고 가습니다. 즉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 중의 하나예요? 물리적 에너지 의 한 종류 종류에 불과해요.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습니까? 전기 말고 중력 중력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할까요? 만약 중력을 지배한다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한다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체면술사 또는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주로 별로 좋은 영적 에너지는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점쟁이한테 갔다 이거예요. 점쟁이들이 점을 칠 수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 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 혼자만 점 못 쳐요. 그러면 광희씨가 더 왔어. 그러면 생년월일을 쓰라고 해요. 쓰면 인연 나쁜 년이구나. 인연 나쁜 년이구나. 과거를 다 알아맞춰. 과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적 에너지가 알려줍니다. 안 필요하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다 나와요. 알아요? 그런 무당을 용한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 중에 가장 많아요. 무당인 척하는 무당은 얼마든지 있어요. 용한 무당은 또 어떤 경우 어떤 체면수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최성규씨 잠깐 나오세요. 지갑에서 운전면허를 꺼내십시오. 최성규씨 혹시 최선장님 운전면허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운전면허 번호하고 댕기서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운전면허를 그거 들여다보고 계십시오. 이 사람은 점수는 이만큼 떨어져서 뭐예요? 그 운전면허 번호가 402321656 맞습니까? 맞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암 요즘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도 그런 이상한 영적 에너지를 즉 무당적 영적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서 무슨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지 다 알아. 그게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버를 만들고 영적 에너지에는 생기 진리 진정한 사랑 에너지가 있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나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그런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무당이라면 그런 영적 에너지가 들린 사람을 뭐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들린 사람 미상구 박사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몰랐어요. 흔들리려면 무슨 에너지로 흔들려야 돼? 진리 에너지 진선미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생일 보고 과거 알아내고 그런 거는 그거 알아서 몰라고 그거 알아서 몰라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그게 중요하지 앞으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앞으로 알파파를 살아라 앞으로는 뭐예요? 그 사기하고 생기하고 사이에서 부디 뭐예요? 진선미를 선택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과거 알아서 뭐해요? 인연 이래서 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도 닦는 사람들이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참선 참선 하는 것도 그 참선에 빠졌다 젖어들었다 빠졌다는 것은 무엇에 빠진 사람들? 영적 에너지에 나 자신을 뭐예요? 맥겨버린 사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그 영적 에너지 내가 도를 닦는 수준이 높다 도를 닦으려면 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예요? 공중부상 영적 에너지 이라는 겁니다 타악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악 몸이 뜹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뜨는 사람들이 많아요 뜨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 절에서 어떤 스님들도 그렇게 뜨는 분이 있어요 있고 요즘 그렇게 뜨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은 미국의 아리조나 주 하와이 화산 터진대 최근에 그래서 아리조나 주에 가면 세도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기가 세대 그래서 그 땅 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집중해서 거기서 돌을 닦습니다 거기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 동상을 한국사람 동상을 세우려고 온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러 옵니다 돈도 억수로 벌고 도닦는 데 가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 교실 안에서 다 맹사 한다 그러면 한 60명은 공청에 부 떠 있어요 사실 무당들도 용한 무당들은 뜹니다 무당이 뜨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를 칼을 예리하게 칼을 종이만 싹 갖다 대도 뭐예요? 종이가 싹 베어집니다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가면 발이 어떻게 될까? 싹 칼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무대가 어떻게 칼날이 들어가지고 신 들어가지고 신 안 들고 거기에 올라가면 베요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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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팍 들면 다 발이 안 비는 이유가 뭐예요? 무당의 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중력도 지배할 수 지배할 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나를 해치려는 나쁜 영적 에너지는 선택하지 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보셔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죠 레비테이션 스쿨 이런 기술을 가르쳐준대 그래서 이게 자기 체면이 일찍 나는 뜰 거야 łość 들 것 뜰거야 너희한테 보세요 뜰거 뜰거야 뚝 뚠거야 뜰거야 짓 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게 아마 보이던 줄이 있을까 땡길 거야. 이건 더 바보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건 무리로 걷는 겁니다. 런던 템스강에서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물에 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로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영적 에너지. 베드로드 물이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이건 의정도 하고 아프리카 추술사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독일 취재단이 가서 찍은 거예요. 해는 서산에 지고 깜깜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머리에서 둘러 앉았어요. 아프리카 추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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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원은 그 시원을 골고루가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시원은 비행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그 시원은 그 시원을 향하고 있으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중력을 포함해서 지배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에너지에는 생기를 주는 생명 에너지, 우리를 자꾸 죽이려 하는 사망 에너지, 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꼭 사랑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선택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